굿즈 커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 왜 입고 계시죠? 저는 이거 왜 입고 입죠? 할로윈 시즌 2 해소 2년에 한 번 입으니까 계속 입어야지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3개월 해야지 아 3개월 저의 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께 큰 솜 대물? 뭐라 그러죠? 뭐라 거물? 대물 비 봐봐 이게 요즘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온대요 여러분 사태 진짜 이쁜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미니몸 차지가 있었어요 200 밑에가 500 저는 아르라비아타를 시켰구요 아르라비아타를 시켰구요 아르라라고 우리 찌아는 이것만 좀 몰라요 우리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거기 가면 미고랭과 나시고랭만 주고장창 먹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아 진짜 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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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아기까지 안 보여요 어떡하지? 아기까지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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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하루 되길 수 없는 아티아 난이도 저희인데 나무얼처럼 지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만 잘 만나뵙 나는 지금 전... 내 кварти야 모든 것을 마셔뵙 한글 부탁드립니다 authored by 아이들 영성이 엄청나게 자랑도otes 우리 아이들 내가 평생을 봐주실 수 있는 영상은 저희 아버지 사제는 저거는 우리 디너미 곧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거야? 너무 맛있어 옆에 와가지고 같이 버무려주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자 수고하셨다 나랑의 회사! 우리가 하나! 시울리보다 두월이! 그래서 지금 막 마을 도착을 했고 우리 구찌커플이 저를 잘 소개해주셔서 마을분들하고 인사도 방금 받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찌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 들어왔으니까 시골 방은 어떻습니까? 시골 방인데 전혀 시골 방 같지 않고 저 원래 사는 데 보다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옵션으로 강아지 한 마리와 저 고양이 두 마리가 막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끝까지 중매 사주기로 하셨던 건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을 최고 부자! 마을 최고 부자 소개시켜주시는 거! 저는 이거는 이제 옷은 아까부터 언니가 소개할 때 무슨 남자가 줄 수 있던데? 원래 거기서 남자 앉아있는 거 없어. 일단 여기서 구아님 적응을 하고 점수이고 내일 여기서 구경 치 돌아다니고 와 너무 좋다. 많이 소개해. 선생님 와 잘 부탁해요. 말지 세워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바이! 안짱다리 해야 좀. 이게 그니까 뭐 모기에 물린 게 아니고 다 배드버그예요. 찌어도 그래 혹시? 이게 다 배드버그야 그러면? 흉터죠 흉터. 귀도 그렇고. 아 진짜. 여기 다 거뭇거뭇하게 있는 게 다 확실히 진짜 모기약 뿌린 뒤로 거의 안 물렸어요. 진짜 90% 나아지는 느낌? 배드버그 약 사고 이런 거 뿌려봤는데 효과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진짜. 아 모기약이. 근데 베개가 조금. 여기 고재기 안 온다고 그랬죠? 안였죠. 약간 저도 죽을 거 같은데 걔네만 죽는 게 아니야. 아 뭐야 저게. 아 잡았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possible.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